3, 2, 1 2, 1 3, 2, 1 3, 2, 1 2, 1 2, 2, 1 3, 2, 3 3, 2, 1 왼쪽으로 오네요 왼쪽으로 오네요 이 중으로 와요 로도그 그래프 없어요? 아하이 아이고 애들 와요 리퍼 개피 아 웨크리 진짜 아 갇혔는데 앙 리퍼 개피 아 아 맥크리님 잘 사주세요 뿅뿅 뿅뿅이 뿅뿅이 아 왜 그걸 방벽이로 못 샀어요 하지만 자르겠죠? 단 팀 다 잘렸으니까 어깨 나이스 다시 자리 잡죠 네네 대전이 좋네 어 2층 싸우면 돼 겐지 왼쪽 2층 나이스 역시 맥크리 사기 맥사기 어 키보드 소리 너무 차이저게 해들리네 뒷길 로드오고 D 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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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너무 어그로 설리면 안돼요 아 겐지 국혐 석경 석경 제발 미친 아니 미친 소울공 쓰고 있어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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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거 아니야? 다시 해볼까 흠 흠 고급기가 거의 준비됐단 음? 메클이한테 걸렸나요? 안 걸린 것 같... 걸렸나요? 공격기가 거의 준비됐어 공격기가 준비됐다 자리는 좋아 라인 T6 누구도 있어요? 석양 석양 와 나 혼자 공 써도 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걸렸어 그리고 공격기가 준비됐어 아 음경됐다 음경됐다 어... 아유 맥크리 궁예 다 쓸려버리네 그냥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석양이한테 져버렸네 공격기가 준비됐어 두려워 말고 나아가씨 모드 발사 뒤에 있어요 리퍼 뒤에 아 저 공받고 싶은데 비트 빠졌으니까 구유를 채워라 리퍼 뒤에 리퍼 뒤에 확인하네 죽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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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웰서치 시프트 안 써도 되는데 리퍼 다운 겐지 반픽 겐지 시프트 빠졌어요 파몰에 루시 혼자 어 여기 DT 조심하시고 배클리 DT 오케이 나이스 피가 없다 그냥 겐지 극현 여기 있는거 같은데 위에 여기 있는거 같은데 위 활약 집중해야겠다 어이구 왜이렇게 세냐 뒤로 가야지 아 나 이러면 지는데 뒷길로 몇명 갔어요 아 시프트 맞으면 죽는다 이제 아 아 시프트를 왜 먼저 뺐지 어이구 공북기가 충전되는 중 공북기가 충전되는 중 공북기가 충전되는 중 공북기가 충전되는 중 공북기 충전중이다 공북기 충전중이다 어이구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이거 라인 따줘 이거 라인밖에 없는거 같은데 춤을 맞이하라 다운 공북기가 준비되었어 공북기가 준비되었어 역시 잘 쓰죠 저도 모르고가 다운 윗칭에 리퍼랑 괜지 더이직컷 나이스 나이스 대이직컷 설양 서경 디디디디디 죽아 죽아 나이스 흥하면서 국어비 아 나 죽었다 이거 없는 Behz én이 우리팀이 있네 다 리퍼 우측 아 그렉 걸릴 뻔했네 로드 그렉 없어요 겐지 궁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나이스 리퍼 리퍼 위에 낙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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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와요 겐지 빠졌어요 라인 개피 아 맥크리 쫓아오는데 공격차야지 아이고 좋았어요 아주 좋았 여기 말하라는거 아니었는데 안 끄고 말했네요 아주 좋았구요 나이스 겐지 딸 안 끄고 말했어 아이고 쪽팔려라 안 끄고 음성으로 말했네 이제 우측 볼텐데 얘들 내가 여기 계속 있는거 이제 알거든 좌측으로 갈까 봐봐 맥크리 이놈이 보잖아 저 궁운이에요 뒤로 리퍼 들어와요 리퍼 뒤로 들어와요 리퍼 맥크리 뒤로 들어와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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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양 석양 밀었어요 간다 겐지 겐지 죽었어 거 리퍼 리퍼 아이고 아이고 운경됐다 아이고 라인 스키 없어 스킬 없어요 라인 아이고 비벼보죠 저거 맥크리 먼저 잘라야되요 아이고 안되겠다 아이고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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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자리 한번 잘못한것 때문에 졌네요 줘버렸네 내꺼 왼쪽자리 잡았으면 되는데 아 이거 3세번을 3세번은 3세번 안통하네 아 아 그러면 내가 딜러를 해야되는데 맥크리가 가장 좋은데 저는 솔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맥크리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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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김병장님 솜씨를 보여주지 야 롤리 야 롤리 요즘 퇴물 됐다는 솔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난사하면 똑같애 예전이랑 지금이랑 난 점사 안할거야 솔직히 에임 잘하면 난사도 좋아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 안벌어짐 술죠 에임 박히는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안벌어져요 이거 중거리에서 리포 몸 대고 가면 리포 몸에 다 박힐정도 에임은 돼 난사해도 상대팀전 흐으으으으아 알았네 7 에임 4 3 2 1 공격을 시작한 에임 과점을 점점을 아 굿 솔저란다 맥크리 겐지 2층이 자리야 보고 있어요 라인 올라와있고 어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나이스 라인 개핏 뒤에 뒤에 나이스 겐지 컷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요 들어가요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리퍼 킬 리퍼 다운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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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루시우도 다운 나노강 하재 충전중이라 나노강 하재 충전중이라 나노강 하재 충전중이라 저식이 다 반사를 하고 있어 어이 어따 쏘니 나선 오른쪽 리퍼 라인 반피 안 돼 비트는 안 돼 어 길로 3개가 보고 있어요 우측에 우측에 솔저구 아 그그그그 뭐야 겐지궁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리퍼까지 다운 순식간에 여기까지 7분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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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고 내가 곧 내가 곧 군대다 내가 군대다 내가 군대다 내가 분대급 클라스는 돼요 오른쪽 솔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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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솔저 볼게요 겐지 겐지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망령 없어요? 라인 반피 라인 반피 궁 많이 빠졌어요 아 궁 다 빠지네 자리아랑 리퍼 궁 빠졌어요 아 나선을 반타를 하네 겐지 궁 빠졌고 뭐야 리퍼 궁 빠졌고 자리아 라인 소울저 궁 빠졌나요? 솔저는 안 빠진거 같은데 루시우 개피 저희팀 리퍼 잘렸어요 리퍼 D 조심 왼쪽에 겐지 있어요 왼쪽에 겐지 있어요 리퍼 조심하세요 원숭이님 D 아이고 아 까비까비야 후우 느낌 뭐지?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으로 겐지 나와요 오른쪽 오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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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솔저 할까? 승자 결정자 아 좋다 좋죠 좋아좋아 아주 좋아 윈스턴님 윈스턴님 때문에 어그로가 아주 분산이 윈스턴님의 어그로를 그냥 잘 분산시켜줘가지고 좋네요 척척 루시오도 막 잘라주시고 응 좋은거 같애 루시오가 없으니까 내 딜이 쭉쭉 박히거든 루시오 있으면 솔직히 그 솔저 평타딜이 잘 안박히거든요 패드에 박지 않는 이상 근데 루시오를 잘라주면 아 딜이 쭉쭉 박혀 특히 리퍼나 겐지 자를 때 상대팀 루시오 있고 없고 잡는거 차이 엄청나거든 Sarze 이스탴인 게임은 뭐가 좋은줄 알아요? 다른 FPS 게임 하는 거 같아 뭐냐 총대 R4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기 아마 조합 바꿀 것 같은데 조합 바꿀거같긴 한데 무슨 조합인지 모르니까 토르비언 같은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돼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로드오그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원숭이 계속 날뛰니까 로드오그 뽑았을 것 같은데 디바나 아니요 아까도 전 그랬습니다 헤드 맞았네 로드오그 있다 로드오그 로드오그 방벽 까졌어요 어이구 저희 팀 상대팀 라인 잘렸어요 겐지 디치 조심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맥크리 오른쪽 아 나 한팔 맞으면 죽어 겐지 잘랐어요 맥크리 이츠 맥크리 짤 겐지 조심 겐지 조심 오케이 나이스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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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나이스 로크를 번쩍했다 겐지 어디 있니 안보이네 겐지 뭐야 여기 있네 죽어라 디너마 어이구 나선로켓 반사다 음 전크랩 해야죠 음 할 수 있으면 하하 뽀뽀뽀뽀 아하 누워있는걸 그냥 누워있는걸 다 쓸어버리네 우리 팀 감사합니다 누구 줘야되지 잘하는 애들이 안나오 왜 나머지 분들도 잘하긴 했는데 진짜 잘했다고 느껴진 사람은 카드에 안뜨네 음 항상 요즘은 이제 아프리카랑 동시방송하면서 동시방송하면서 720으로 갑니다 매크리는 궁한방뿅만 잘 맞으면 되니까 음 그 때문에